형 많이 무서워요? 네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때리는 거야? 정훈 군이.. 지훈 군도 동생 정훈 군이 무서워요? 저는 정훈이가 몸만 까딱 움직여도 무서워요 보시다시피 정훈이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정훈이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당하는 사람은 무지 아프거든요 저도 정훈이한테 맞아서 코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훈이가 힘이 집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올 초에 제가 마지막 경고를 했죠 최후 경고를 너 한 번만 동생이나 형 더 때리면 너를 내다 버리겠다 근데 얼마 안 했다가 또 때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진짜 다 가족들을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다 지금부터 손을 들어서 정훈이를 버리자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버리겠다 정말 무섭게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오죽해 그때 지훈 군하고 서훈 군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 버리자 버리자 정훈이가 동생인데 같이 못살게 될까봐 너무 울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전혀 엄마한테 네! 좋아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형 같이 다 버리자 네 좋아요! 이렇게 제가 다수결을 했는데 의견을 묻는데 정훈이가 좋다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회의로 마지막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잘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정훈이가 성훈이를 좀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훈이가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훈아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 엄마 정훈이 형 왜 안 버려요? 버린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버려요? 잘한다! 형 왜 안 버려요? 네! 형 그때 기분 어땠어요? 본인이 버리냐 안 버리냐 뭐? 저 그때 진짜 반성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같이 살게 해줘서 진짜 다행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저를 선택 안 해줬으면 도대체 제가 지금 좀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훈이가 버리지 않으면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으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남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살고자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성훈이가 그 회의 이후로 정훈이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엄청 재밌게 들어줘요 성훈이 형 그래도 정훈이 형한테 뭐 진짜 불만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어... 나... 어... 저도 모르겠어요 성훈이 형하고 지훈이 형하고 오늘 녹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훈이가 녹화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훈이가 괴롭히지 않는다면 할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괴롭힌다면? 버려요? 생각해보고요 심각하네 정훈이 한 마디 해야겠다 그죠? 약속하세요 지훈이 형 이제 내가 말로 이제 다 말로 할 테니까 성훈이랑 지훈이 형 제발 나 좀 믿어줘라 아... 흉영 겁박 우리 정훈이 말이죠 그 옛날에 했던 정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야... 무조터네 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남산에서 혼자 살 뻔했는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장하다 자 두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 두 번째 결혼식은 뭡니까? 아니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했거든요 어?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하자니? 한 번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내 거예요 또 한 번은 작년에 아빠랑 같이 또 결혼을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저랑 동생도 예쁜 오니까 사진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2년 차거든요 근데 때마침 저희 남편이 한국에 은퇴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뭐 10주년 리마인드 겸해서 한 번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 라고 이제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그때 남편이랑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었어요 제 기억은요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콧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했죠 아... 오? 이게 뭐야? 리마인딩 리마인딩 진짜 그런 걸 또 했구나 리마인딩 뭘! 오장인 네 너머pped 너가 나에게 해 준 고마움을 어떻게 이 편지 한 약으로 택할 수 있겠어 네 네 이건 니와 너네 사생에 태어나기 Sep chilly 네 도작 없는 날 사 lines 놓고 What in the night asta 전화 lot vous regardez 이거요 제가요 한 번 Again 서현